하늘로야! 하늘로야! 우리 제2개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시간입니다. 저번주에 제1개명 무엇을 섬기는가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하죠? 하나님, 그건 뭐 지나가는 우리 꼬망이들도 다 비기독교인들도 아마 하나님, 하느님 정도 차이 나겠지만 다 알 겁니다. 그렇다면 제2개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제목이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무엇을이라고 했다면 이번 시간은 뭘 배우는 것 같으십니까? 딱 한 번에 나오시진 않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너가 무엇을 섬겨야 되느냐에 대해서 1개명을 배웠는데 대뜸 2개명은 너는 형상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먼저 딱 걸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대답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2개명 제목이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만들지 말고 그거 섬기지 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서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우상, 형상을 만드는 일을 한다. 이걸 먼저 깔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에는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좁게는 예배에 관한 것이지만 넓게 걸쳐서는 신앙의 전체적인 것으로써 그야말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규정적 원리가 뭐냐? 옆에 있는 장로님의 말의 조언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의 사설적인 말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의 항상의 기준은 성경대로. 그런데 그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는데 그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10개명에서 바로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이 개명, 바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함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직접적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가장 단순한 원리가 뭔가를 본다면 이제 그 다음 주에는 확대적 의미,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밑에 큰 글씨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형상화라는 말은 우리나라 잘 말 안 씁니다. 우리는 좀 영어를 많이 쓰죠. 옆에 보시면 이미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화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의 눈에 볼 수 있는 이미지처럼 만들지 마. 이런 뜻인데 쉽게 말하면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분입니까? 눈에 보이시지 않는 분입니까? 보이시지 않는 분이죠. 육적이신 분이에요, 영적이신 분이에요. 영적인 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다라는 것에 하나에 국한했지만 사실 영과 육의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분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살짜리의 세상으로 70산 노인의 그 생을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으로서는 감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범접할 수 없는 분인데 단지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죠? 말씀. 그분이 알려주신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보던 보면 스스로 상상할 수밖에 없죠.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는 어느 형상대로 만들어보셨죠? 하나님 형상. 그럼 아이들은 대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겠다. 왜?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를 여기 중간주에 보시면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는 표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하셨다. 진짜 하나님의 오른손이 등장해가지고 그 큰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어가지고 보호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오른손이 구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럼 진짜 하나님의 큰 눈동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거는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눈은 보통 눈의 기능은 쳐다보는 거고 그걸 쳐다보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듯이 하시는구나. 우리가 보통 오른손으로 가드를 하는데 이 가드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구나.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저 형상하는 표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신인 동론적적 표현 정도는 있겠지만 뭔가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미지화 시키고 하나님을 뭔가 그림이나 신성을 곧 부여하는 물건이나 사람이나 뭔가 장소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오늘 말한 것처럼 곧 뭐가 되는 겁니까? 우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해보면 아주 단조롭게 아주 감사하게도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종교가 있죠. 그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딱 들어갈 때 뭐부터 누구한테 먼저 기도하고 갑니까? 마리아상. 마리아상이 그냥 단순 마리아상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한테는 신이에요. 거기에 신성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신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있는 것 자체에 내가 빌고 가는 겁니다. 기도라고. 또 예를 들어 어디를 좋은 이탈리아나 유럽을 가면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성지기술래하고 있는데 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 영역이 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를 돌면 내가 더 신성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런 조금이라도 유물이나 특정한 장소나 마리아상이나 성화나 뭐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신성이나 뭔가를 부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으로 생각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없는가를 생각해 볼 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라고 하긴 그렇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갖고 다닌 것 중에 조그만한 거. 십자가 많이 갖고 다니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지라는 그것을 기억하게 하고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내가 감사기도 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겁니다. 왜?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날 지켜준다. 내가 이 차에다가 차를 하나 뽑았는데 이 십자가를 달아놓으면 차를 지켜주실 거야라든가 이 십자가가 나를 구해줄 거다. 나를 좀 더 뭔가의 의도가 있고 생각이 들어가고 신성이 부여가 되는 순간 바로 그것은 바로 곧 우상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질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장을 보실까요? 그럼 해답이 나오죠. 다음 장에 우리 큰 글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청종하기 제가 항상 여기 올라왔을 때 많이 이용하는 것 중 하나가 모세가 신의 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씁니다. 금송아지라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그 중동 사람들이 가장 성스럽게 생각했던 동물은 뭐였을까요? 소. 지금도 소는 안 잡아먹잖아요. 그렇죠? 소. 그중에서도 더 귀한 건 뭐예요? 더 그 소, 늙은 소가 중요할까요? 어린 소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송아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가장 값비싼 금속은 뭐였을까요? 금. 금과 가장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형상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단지 불안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모세 떠났으니까 우리 이제 다른 신을 섬기자 이 뜻이 아니라 여태껏 하나님 봐왔고 하나님 기적했는데 막상 모세가 없으니까 내가 불안한 거예요. 야 이 모세 가왔고 비명상한 거 아니야? 어디 절벽 떨어진 거 아니냐? 굶어 죽은 거 아니야? 막 불안하기 시작하니까 여기까지 끌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론이 너무 약하니까 그럼 너를 대신해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형상 하나만 만들어달라. 했을 때 맞는 게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다음 날을 여호와의 날로 지정했듯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만큼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돌아온 날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긴 데서 잘못 섬기는 것은 섬기지 않은 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정말 내가 바라는 대로 섬기고 있는지를 항상 너의 마음속에 점검해 보라는 뜻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런 감각적인 것. 우리가 시각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고 이런 감각적인 것을 바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이성적인 것을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보시면 신의 산에서 임재당 씨의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 말소리 형상을 보자. 그리고 언제나 그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전했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섬김의 핵심은 말씀의 전파와 말씀의 청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지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본문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상숭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죠. 성경에 보면 여기 제가 한번 저도 이제 저희 가족이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가족이 있어서 많이 찔리는데 본문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중 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표현이 나온답니다. 이 표현이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 그 후대가 다 벌을 받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라서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그 우상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지었어도 그 미워하는 자의 죄를 짓지 않는 자 바로 그 안는 자 한에서는 자선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는 뜻을 살짝 여기 참조 해설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상 숭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부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정리해 보면 제 2개명의 직접적이고 좁은 의미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이 잘못됐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특정한 물건, 장소나 사람이나 상상력이 하나님께 나타난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섬길 수 있게끔 하셨다면 왜 성경에 그림 한 장 안 남겨놓으셨겠습니까? 아니 그림 성경 해놨으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이 말씀 보다가 그림 하나 딱 있으면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탁 한번 보면 야 하나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생기셨구나. 이거 하나만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섬긴듯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한 장도 남기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성경에 원본이 왜 없을까요? 토라. 토라라는 원본이 원본이 없은 이유. 만약에 아론의 쌍란 지팡이가 들어있는 법괴가 있다. 그럼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다 한 번씩 보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이유. 심지어 이스라엘의 성전조차 남아있지 않는 이유. 지금 현재 성지술래에 있는 예수님 덮어쓴 세마포 이런 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2000년 지났는데 그렇게 깨끗한 세마포는 처음 봤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예수님 그림 흔적이 있어요. 제가 그 가이드가 아예 처음에 얘기합니다. 가짜라고. 돈 벌라고 저렇게 하고. 이집트에 가면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났는데 발자국이 있대요. 그 발을 자국 걸는 걸 시멘트로 해놨어.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섬기는 것엔 말씀 청중.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며 우리가 이성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실천함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2개명의 의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을 보시면 제1개명의 섬김의 대상에 관한 것이면 제2개명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자, 무엇을 이었다면 이거는 어떻게? 자, 2개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가끔 저도 많이 썼거든요. 애들 PPT 설교 보시면 예수님 인자하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씀을 미숙한 아이들에게 돕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야, 저 예수님 저렇게 생기셨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자,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잔 섬기는 방법은? 말씀 청중, 말씀 이해, 말씀 실천. 자, 네 번째 20장 5절. 아까 말했던 우상 제사를 지내는 3대가 멸하는 것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고 바로 그 우상이 그 대에서 끊어진 것이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시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